국내 최대의 책 전시회인 2012 서울국제도서전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기독교 출판사들도 참여해 신앙서적 알리기에 힘을 썼는데요. 정효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해 서울국제도서전에는 23개의 기독교 출판사가 참여해 기독교 문화거리를 조성했습니다. 기독교 도서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알리고 문서를 통한 선교사역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출판 불황이 기독교 출판에도 이어지면서 신앙서적을 찾는 독자들도 줄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기독출판업 관계자들은 깊이 있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여유가 사라져버린 바쁜 사회생활을 불황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설교와 간증으로 구성된 책 외에 다양한 장르와 내용을 담보하지 못하는 도서기획의 한계도 지적했습니다. 기독교는 소설과 같은 재미있고 감동적인 것들이 간증 외에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게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다 교리적인 잣대로 다 비판을 하기 때문에 작가들이 마음이 위축이 돼서 쓰지는 못하거든요. 또한 스마트폰 활성화로 독자들이 다양한 정보는 물론 성경책도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고 있는 추세여서 독자들이 신앙서적을 가까이 하기에는 장애 요인이 많아 보입니다. 출판 관계자들은 이 같은 위기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기독교인도 부담없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도서기획입니다.